미용실에서 아이 염색을 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 A씨는 13살 딸 아이의 탈색된 머리 염색을 위해 한 미용실을 방문했다는데요. 미용사는 아이가 원하는 색상은 탈색을 여러 번 더 해야 나올 수 있는 색상이라며 쨍한 보라색이나 파란색을 추천했고 이에 A씨와 아이는 보라색으로 결정했다는데요. 염색이 끝난 후 아이의 머리를 살펴보던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얼룩덜룩 염색이 되어 있었고 두피는 물론 목과 귀까지 염색약으로 뒤덮여 있었던 겁니다. 미용실을 찾아가 따지자 미용사는 아이가 너무 움직여서 약이 여기저기 묻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와 미용실은 같은 상가 건물로 A씨는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 상황을 이쯤 마무리하려고 했다는데요. 그런데 미용사로부터 약 묻은 건 죄송하지만 가격이나 서비스 차원에서 신경 써줬는데 나쁘게 돌아오니 마음이 너무 안 좋다는 문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A씨가 이게 신경 쓴 거냐고 따지자 미용사는 A씨의 가게 음식에 대한 불만을 들먹이더니 결국 환불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A씨는 염색약이 묻으면 최대한 닦아가면서 해준다거나 이어 캡을 씌워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속상해하는 아이를 볼 때마다 화가 나 잠이 오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장 배추에 양념 치대듯이 발라놨네 집에서 혼자 염색하는 게 훨씬 깔끔하겠다 전문가가 저 따위로 한다는 게 놀랍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